부창아 왜 왜 너 너 아직 숱이지? 너 아직 키스도 한 번도 안 해봤지? 이 새끼 이건 유네숙 거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해야 돼? 이 수청각 새끼 오다코 같은 새끼 이 새끼는 이거 멸종 시켜버려야 돼? 이런 새끼는 멸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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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고집대 이제 고집대 나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라니까? 여자가 있어야지 있던 여자도 떠난다는 백수 주제에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? 나도 진짜 키스하고 싶어 그 부드러운 혀의 감촉 나도 느끼고 싶다고 근데 누구랑 해? 이렇게 아무나 붙들고 이렇게 막해? 근데 또 이럴 수는 없잖아 진짜 나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그런 여자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고집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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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저 새끼 또 지랄이네 저거. 어우, 토 나와. 일행이 아닌 척이야. 올해도 실패인가? 선배들 볼 면목이 없다. 그러게, 이름이 소년단인데. 여자가 들어오겠어요?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 얼굴이 문제야, 어? 그리고 다른 애들 하는 것 좀 봐라, 어? 니들 여기 우두커니 앉아서 뭐하고 있냐? 발로 뛰란 말이야. 가서 애들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. 빨리 빨리 움직여! 어? 여기요. 오세요,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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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짜 잘해주세요. 배양손! 아... 나는... 여기 가입하면 바다 구경 시켜주나요? 가입만 하면 바다야 계속 가. 진짜요? 나... 바다... 한 번도 못 가봤는데. 진짜? 오빠. 오빤 이름이 뭐예요? 구창. 구창? 구창스러운 구창. 전 아니에요. 아니? 아니. 아니. 아... 아니. 오빠, 그거 알아요? 아마존에 사는 어떤 새는요,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꼬록 꼬록 막 그렇게 운대요. 우리 오빠도 뽀뽀하고 싶을 때마다 꼬록 꼬록 막 이렇게 울고 그랬었는데. 근데 요즘도 갑자기 귀에서 꾸록 꾸록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다 미친 거 같죠? 나도 어릴 적에 병아리 기른 적이 있는데 얘가 3일 동안 삐약삐약거리다 죽었거든? 근데 그 뒤로 계속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화장실에서도 삐약삐약. 밥 먹을 때도 삐약삐약. 뭐 가끔 또 삐약삐약. 근데 그거 미친 거 아니야? 어! 들린다! 들려! 헉! 어떻게 어떻게 뭐 한번 들어볼래요? 어! 뭐 하는 거지? 귀스! 귀스? 입끼리 하면 키스! 귀끼리 하면 귀스! 음! 니가 생각보다 식성이 좋구나. 응! 어! 어? 이거 치킨 먹어도 돼요? 튀김 먹어! 어! 떡볶이 좀 먹어도 되나? 먹어! 먹고 싶은 걸 다 시켜! 그러면 손자랑 반죽을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? 먹어도 돼요, 오빠. 생각보다 넉넉해. 아줌마 고객님, 이거랑 이렇게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. 우선 1인분씩만 주세요. 우리 이제 다 먹을 수 있다 배 따라갈까요? 배? 유람선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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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永遠eté가 한가bas 전 given 이 시 işi 고등학교 때 산학부 선배였어요. 여름에 북한산에 갔는데 장단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. 내가 그때 뿅 갔잖아. 장단지? 선배가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. 그래갖고 나도 들어온 거거든요. 내 어떤 년이 확 하고 체감을 했네요. 고신이 한 나라요. 나쁜 년. 그래서 요즘에는 외롭고 밤도 무섭고.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 중에 혹시요. 나의 게이다는 사람. 나의 게이다는 사람.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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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밖에 없다. 여기부터. 빙고. 저 뭐 하는 거야?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. 아이씨. 야 어디가. 야. 어 그래. 나의 게이다는 사람. 여기부터야. 다. 내가 Xiaox이. 으음.. 추운거 cleared. 멈춰. 담배 펴? 니가 나 따먹었냐? 어? 나 따먹었냐고 먹기는 뭘 먹어? 이거 껌이야 풍선껌 어 이거를 이게 포도맛인가? 너 술에 약 탔지? 무슨 야? 돼지 흥분제 야 니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돼지 흥분제를 왜 술에다 타? 웃겨? 웃기지 그럼 야 오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빠는 말이야 그런 것보다 거참 요란하게 하네 술에 약 탔지? 안 탔다니까 그럼 약은 안 타고 술만 먹어서 자빠지었냐? 자빠 때리기 누가 자빠 때렸다 그래 이 새끼가 이게 진짜 뭐 뭐 병으로 뭐 박으세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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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으라고 뭐 하려고 했는데 여기 부스러기들이 좀 많아서 다 치워라 이거 네 자세 똑바로 해 네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예 알았지 예 그러고 나 나가고 20분 더 해 예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아주 쌍판을 갈아버린다 예 오케이? 예 야 야 야 너 애들이 그러는데 니 뭐 니 여자생겼다며 흐흫 흐흫